2024년입니다. 청룡의 해를 맞이했습니다. 청룡의 해지만요. 바로 용은 기상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하늘을 올라가지만 역시 건설 현장에는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바로 타워크레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건설안전기사는요.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면 건설안전산업기사가 된다. 우리는 하나보다는 두 개의 쌍기사를 합격하자. 쌍기사 합격을 위한 2024년 무슨 뉴스? 빅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빅이라는 말은요. 엄청 크다.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테리어 말로요. 끊임없이 베풀게라. 끊임없이 함께하겠다. 끊임없이 덕을 주겠다. 끊임없이 복을 주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빅뉴스를 전달하고자 바로 여러분에게도 2024년 합격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합격을 선물할 자는 누구냐? 바로 안전을 전공한 바로 정말 재수인 남자 정재수입니다. 보통 사람보다는 안전을 전공해서 국가가 인정한 바로 학위를 받은 정재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합격의 골든타임 뉴스는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이 바로요. 합격의 골든타임이다. 우리는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 왜? 사람들은요. 금덩어리를 엄청 좋아합니다. 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러나 돈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을 쳐야 돼.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금도 좋고 소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에 합격할 골든타임이다. 또 왜 붉은색을 보여줬느냐? 우리는 합격의 뉴스도요. 합격의 뉴스를 줘야 한다. 바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표지가 있다. 안전보건 표지 중에 바로 빨간색은 뭐를 나타내느냐? 금지 표시를 냈는데요. 바로 우리는 7.5알 44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색의 3석성 중에 7.5알은 색상을 나타내고 바로 4는 뭐요? 맹도를 나타내고 14는 채도를 나타내고. 이것도 어디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적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OP1. 우리 안전보건 표지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는 금지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공부하기 좋은 시기. 지금이 합격하기 딱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요. 왜? 출제기준이요. 2021년부터 적용되는데 2025년 12월 31일 끝나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시험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저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 2024에는 합격하기 딱 좋은 시기. 딱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요. 필기시험 과목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과목은요. 기사는 6과목. 건설안전산업기사는 몇 과목? 5과목입니다. 그러나 건설안전기사를 공부하면 뭐가 된다? 건설안전산업기사가 대기돼 있어. 반대로 건설안전산업기사를 공부해도 건설안전기사가 됩니다. 그 이유는 건설안전기사는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이에요. 그러나 건설안전산업기사도 1과목 산업안전관리론인데 여기 뭐가 없냐고 여기 비어있는데 여기는 2과목이에요. 기사는 산업심리 및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 이 내용에 포함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6과목, 5과목이지만 실제로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는 똑같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과목이 기사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인데 산업기사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이 3과목이 아닌 2과목입니다. 그 다음이요. 역시 4과목은 기사에는 건설시공학, 3과목으로 여기는 건설시공학, 5과목 기사는 건설재료, 여기는 4과목 건설재료학, 6과목 건설안전기술, 여기는 5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 왜 그러냐. 이거는 100문제를 만들기 위한 거고 이거는 120문제를 만들기 위한 거다. 결론은 뭐가 된다. 기사를 공부하면 산업기사가 된다. 역시 2024년 용의해 여러분의 쌍기사 합격을 위해 저는 한 가지 공부하면 두 가지대로 두 가지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는 빅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요. 탑2를 보자고. 그래요. 탑2는요. 야, 교육의사업뉴스가 뭐가 나오냐. 파란색 글씨가 나와서. 올해 해가 바로 청룡이라고 해서 청룡. 청룡인데 이것도 잘 보다. 우리는요. 바로 빨간색을 7.5할 44라고 그랬잖아. 그래. 지시표시다. 2.5pb 44야. 이거는. 이 말은 뭐. 와, 저도 이제 바로요. 4, 여기는 알아둘게. 44가 아니고 40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어떻게.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래서 2.5pb 40인데 역시 요거는 파란색을 나타내고 요거는 뭘 나타낸다. 산업명도를 나타내고 요거는 채도를 나타낸다. 바로 여기서요. 파란색은요. 청룡이기도 하지만 지시표지는 바로 뭐예요. 지시표지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명령표지야. 그래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다면 시행령은 대통령령의 명령이다. 바로 시행규칙은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이다. 이런데 바로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요. 합격의 메시지를 적으신다면 반드시 여러분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교육의 3요소는요. 2024년 예상 적중문제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3요소는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가 있으면 뭐가 있을 거야. 객체도 있을 거다. 매개체가 있다. 그래서 바로 교육의 3요소는 주체, 객체, 매개체. 다음 중 교육의 3요소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주체잖아. 주체는 누구냐. 강의를 한 강사는 바로 정재수가 되겠습니다. 정재수는요. 저자양역을 이랬지만 저는요. 청파라고 했습니다. 푸른 물결같이 여러분. 청룡의 해. 여러분에게 빅. 바로 끝임없이 합격의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뭐 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다닐 때는 탑10 안에 드는 학교에서 그래도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외국 대학에서도요. 40년 교육했는 또 교육만 했는 거 아니고 교수에서부터 해서 학과장에서부터 해서 센터장, 리더십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산학임역단장, 최종 학장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교육맹예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요. 박사까지 다 받은 다음에 바로 마지막에 문학을 했습니다. 왜 문학을 했느냐. 지금도 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 한글로 세종대학이 지어진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정화하게 여러분의 합격을 드리기 위해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학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뿐 아닙니다. 저서입니다. 저서는 산업안전공학을 비롯해서 대학원 교재를 비롯해서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실기, 필기 그뿐 아닙니다. 실기, 작업형까지 모두 지필해서 현재 한 60에서 80용은 대한민국 시장을 완전히 빅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신조가 이렇습니다. 호시 후보라고 하지만 실제 공부하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주는 뭘 받았을까요. 바로 훈장 포장 하나 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안전을 주관한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사이 인천시가 300만원 아니고 천만의 인천시라고 하죠. 인천 천만 시민이 주는 바로 시민상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표창도 받았습니다. 효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뿐 아닙니다.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날 때 교육감상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바로 교육감상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비전 교육혁신 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2018년에는요. 대한민국이 주는 청년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30년 이상 봉사한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도 세 가지 뭐라 그래요. 그랜드슬랩이라 그러죠. 그래요. 우리는 학교와 또는 학력과 봉사에 대한 그랜드슬랩을 달성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외국에서도 조그만 나라지만 주지사가 상을 하나 줬습니다. 바로 저게 몽골 업수 주지사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강의 경력이 있냐. 물론 저는 약 40년의 강의 계획을 갖고 있지만 강의 경력을 많이 갖고 인다고 강의를 잘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어디에 강의하느냐.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 S기업 그 다음에 세계적인 기업 H기업 그 다음에 또 D기업 쭉 가면 SK라든지 GS 그 다음에 포스코 반도체, 법무반도체 그뿐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대한민국 뿐 아니고 세계에도 그것이 최고입니다. 멀티 캠퍼스에서 저 강의가 178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운이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년도는 한국방송통신대와 한국폴리텍이 공동선정한 산업안전, 건설안전 동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방송통신대학 TV를 틀면 바로 여러분의 저의 안전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강사가 대단한 건 알지만 여러분에게 딱 맞춤형 강의를 할 적임자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도 추천합니다. 예를 든다면 부산에, 서울에, 전국 각 대학에서 요청도 하고요. 그분들이 지금도 산업안전 지도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그뿐은 아닙니다. 바로 폴리텍에서요. 일대학인 정수와 이대학인 인천에서 직업훈련 양성하는 교사 양성을 20년 이상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그러면 주체만 있으면 되냐? 객체를 보자. 객체는요. 저와 함께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이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세종대왕이나 이수신장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저에게 눈과 기만 빌려주고 손으로 쓰기만 한다면 바로 여러분 건설안전기사와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근간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세계의 탑3. 어디요? 바로 H자동차에서 2000명 이상이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150명 강의를 하고 바로 본사를 비롯해가 전국 정비사업소까지 또는 판매업까지 동시에 온라인 강의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객체는 여러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객체 주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제는요. 바로 2024년 교제입니다. 역시 2024년 교제죠. 바로 세 권을 합본으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절약을 주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스프링을 하더라고요. 스프링 안 해도 된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4년 출제 기준에 딱 맞게 맞춤형 교제로 세 권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보입니까? 잘 안 보이는데 010-7209-6627입니다. 왜? 저자 주체의 전화본노입니다. 365일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밤입니다. 시험날 새벽인데 전화할 때 물어볼 데가 없어. 누구에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도 전화를 안 받아.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빅 베풀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면 맹쾌한 상담을 드리는 것이지만 맹쾌한 바로 정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제가 있고 주체가 전화받는 교제가 있다면 꼭 그 교제를 구입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또 어떤 교제와 비교해라. 1%라도 부족하면 새하출판사 정제수 저자 교제를 쓰지 말고 사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비교해. 또 하늘색 표지 왜 일치시켰을까? 아까도 얘기했으면 바로 2.5pb 40이라 그래서 왜? 바로 이것은 예적 문제다. 바로 지시표지는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거 색도 기준 알죠. 그래서 가급적 색깔도 맞추었습니다. 기사만 공부할 것이냐. 기사 공부하면 아까 감옥도 얘기했죠. 건설안전산업기사가 돼.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기사를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해 제가? 합혈제, 합판합, 기자, 합격. 합격하면 뭐가 이거? 합치면 뭐가 된다? 격이 달라진다. 우리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건설안전기사 합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고 매개체가 있었는데 드디어 합격은 어떻게 하느냐? 합격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합격의 결론은요. 야, 행복이라고 그러세요. 합격하면 행복이 돼. 그런데 정직이라고 그러세요. 결론은요. 합격의 결론은 정직해야 되겠다. 또 왜 이 탑3에 이렇게 나왔을까? 녹색이냐? 야, 2.5g 40이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2.5g는 뭐예요? 바로 색상을 나타내는 거고 산업맹도를 나타내고 10은 채도를 나타낸다. 바로 뭐다? 녹색 표시나 안내 표시다. 합격을 안내하는 색이 녹색입니다. 시험도 녹색입니다. 바로 예정 문제라고요. 그래서요. 합격을 안내한 녹색 표지에서 합격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요. 교육의 주체, 객체, 매개체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되지만 그래도 합격의 결론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겠다. 이 정직에 대한 것은요. 영국의 격언이기도 하지만 어떤 걸까요?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유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유태인의 역사와 연결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합격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를요.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해요? 이발을 하거나 목욕을 하라고 했어요. 유태인들은. 그래서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발을 하거나 목욕하면 하루가 행복하답니다. 그럼요. 일주일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래요. 그래 일주일이라도 좀 행복하자. 결혼을 합시다. 그런데 결혼을 두 번, 세 번 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다음요. 세 번째입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살면 말을 사라 그래서 영국은. 왜 그럴까요? 영국은 말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신사의 나라입니다. 아직도 기마병이 있는 것이 유일하게 영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있죠. 그런데 세 개요. 바로 저가요. 몽골 가서 몽골옵소주의사한테 상을 하나 받았지만 몽골의 징기스칸은요. 키가 몇 센치? 150 센치밖에 안 된 뒤에 바로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를 세 개를 지배했고 재패했던 바로 징기스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을 사면 영국 사람들은 한 달 동안 편안하답니다. 그 다음요.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 새 집을 사라 그랬어요. 바로 새 집을 산다면 여러분 1년 동안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얘기하면 자격증을 따라 1년이 아니고 평생을 행복하게 산다. 바로 결론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정직하라고 그랬어요. 정직이라는 것은요. 하늘을 우러러보십시오.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땅을 보십시오. 역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행복하시려면 정직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교육의 객체 바로 수강생들 중요하지만 지금 바로 동영상을 운영하는 우리 교육의 CEO들 또 그뿐 아닙니다. 책이 한 30여 군데 나오는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책을 쓴 저자분 또 그뿐 아닙니다. 한 40군데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 훌륭한 강사님들 함께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공부를 자기가 해서 건설안전기사를 5천 명 이상 합격을 시켰대 또 자기가 최초래. 최초면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창조자를 욕을 하지 말자 바로 존경을 하지 않더라도 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안전무제사업장을 맞이고 2024년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합격을 위해서는 바로 정직해야 되겠다. 바로 저와 함께하는 객체 수강생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더라도 바로 정직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표지에 뭘 넣었다? 바로 교재표지에 유일하게 뭐가 있다? 010-720-6627라는 전화번호를 지금 이 시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지금 전화하십시오. 제가 맹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맹쾌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